준비되면 말씀하세요. 너무 힘들어. 10, 9, 8. 진짜? 이형택 승리. 저거 한 거 아니야? 바꿔서, 바꿔서.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똑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또 꺾이니까. 자! 박경 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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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딩당 씨. 야, 이형택 게임이 안 되네. 모터범이다, 모터범이다. 모터 달랬네, 그냥. 모터범이다. 내가 나올 줄 알았어. 보여주네. 빙상계는 선후배도 없구먼. 빙상계 선후배도 없어. 아, 아. 아, 아. 다음. 진종호, 김동현. 아, 이거는 뭐. 한 칸씩. 아, 저거 좋다. 저건 동현이가 이기지. 아, 동현이가 이기. 아, 동현. 아냐, 아냐, 아냐. 종호, 종호, 종호. 종호 빨라. 종호 빨라. 좋아, 좋아. 아유, 진짜. 좋아, 좋아. 아유, 진짜. 좋아, 좋아. 아유, 진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두 사람처럼. 이거 뛸 때는 모르는데 올라오고 난 다음에 내려갈 때 다리가 뭉치지. дел Dr. 감사합니다.